오늘은 세상 모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주시 홍보맨을 아시나요? 충주시 인구가 20만 9천 2백 명인데 그의 유튜브 구독자가 충주시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주시를 널리 알린 장본인이 바로 홍보맨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파격적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이 6급이 되려면 15년은 걸리는데 홍보맨은 7년 만에 승진을 하였죠. 철밥통이라는 인식과 연차만 차면 승진한다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깨고 능력으로 얻어낸 승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죠. 한 여성이 충주시 홍보맨 특별 승진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나섰으니 말이죠. 남초감성에 유먹을 잘 쓴다고 승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예전에 부산경찰 홍보하던 여경이 있는데 sns질로 승진한다고 엄청 씹었잖아. 여경이야말로 sns 홍보에 개척자이고 남초감성에 유먹벌글이 아니라 정책 홍보에 큰 공을 세웠지. 홍보맨이 개척자도 아니고 이래 경중과 난이도 홍보 효과마저도 비교불가인데 홍보맨은 남자이고 여경은 여자라 그럴까 남자 뜬금없는 승진에 다들 반응 좋게 해주니까 어처구니 없다. 왜 기준이 다른 거야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반인들은 부산홍보팀 여경은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홍보맨과 듣보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정말로 홍보맨이 남자라는 성별 때문에 승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시의 인구보다 2배 이상의 구독자들에게 충주시를 홍보해낸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튜브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지자체에서 홍보맨을 따라해보려도 발광을 해도 안 되는 걸 보면 성과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fm들이 현실에서도 저런 생각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fm들은 회사 승진 밀려서 우울해. 나보다 1년 늦은 남자가 이번에 낮에 끼고 승진하네. 그 남자는 술 처먹으면서 한남 카르텔 잘 쌓더라. 라고 말하며 올해 승진 밀려서 우울했다라는 공감을 받고 있죠. 그를 자세히 읽어보면 남성은 회식에 참여하며 프로젝트를 많이 따내고 눈도장을 찍은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그녀들보다 동기 남성들이 먼저 승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2년 동안 군대에 가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보다 2년 먼저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남성에게 이호봉을 쳐주는 회사가 많은 거죠. 여성들은 회사에 함께 들어온 동기와 동급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여성들 대신해서 짊어진 거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니 말이죠. 회식에 참여도 안 하면서 승진을 바라고 남자 동기가 자기보다 승진 먼저 한다고 질투하는 우리 fm들의 모습.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저 애들이 들을 리도 없고 똑같은 fm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서울에서 5개 광고 사업하는 사람이고 잔뼈가 굵은 여시야. 현장에서 개같이 구르던 시절이 있었어서 여직원을 많이 고용하려고 하는데 디자인 연수한다 하면 사비로 학원 끊어주고 지원해주는데 그런 야망 있는 기회에 눈 돌아가는 건 여자가 아닌 남자더라. 5개 광고는 거래처와 술자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99%는 남자야. 야근하면 시급 2배인데 늦게까지 야근하며 충성심을 보이는 건 남자밖에 없어. 남자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회사에서 야망 없이 행동하는 게 안타깝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fm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홍보맨님이 남자라서 승진했다고 생각되시나요? 여자라서 승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면 오늘 회사에서 한번 야근을 해보세요. 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람의 성별을 당신의 눈으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남자라서 승진했다는 한심한 발언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 내려치기 진짜 싫은데 경영자 입장에서 야근 꼬박꼬박하고 회식 군말 없이 참여하고 내 눈치 보는 남자가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